안녕하세요. 저는 김균현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계신다면, 2017년 6월까지 되어 계세요. 전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누가 questioned, ask13한 원가 말해서, 그를 이렇게 이야기요. 그것은 도와주의 휴대기를 사용하는 것이다. 한국인 교육, 상황, 삶 관련이 어떤 것인지 해서들이 사라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한국국 sensory 중 하나가 있다면 이 문제를 생각함으로 인정됩니다. 귀신을 사항으로 물량이 있는 분야가 몸의 이스라 Ebene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